그리고 멤버들 얼굴에 이렇게 금가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여기 안무 너무 좋아. 여기 안무가 뮤비에서 안 나왔는데 처음에 아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. 여기 너무 좋아. 너무 잘 만들었어. 보이지도 마라. 다음 가자. 여기도 좋아. 2절 안무. 너무 맛있어. 어우, 수현이 활 활 활 활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잘생긴 것 봐. 오우 너무 멋있으세요 여기